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이번에는 15번도 같은 문제죠 15번도 그 다음에 16번 되겠습니다 16번 16번도 똑같죠 16번 비중 0.95 다 비중 0.95 다 기름 속에 있는 물체의 깊이가 20m일 때 받는 암정 몇 기압이냐 자 20m가 몇 기압이죠 20m가 얼마죠 20m는 얼마죠 2기압이죠 2기압에다가 2기압 2기압 곱하기 비중이 얼마나 있어요 0.95니까 0.95만 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죠 간단하니 1.9 기압이 되겠죠 1.9 아시겠죠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8번입니다 절대온도 303도 켈리비는 화시로 몇 도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절대온도 개념이 있어요 절대온도 절대온도에는요 켈리빈 온도가 있고 랭킹 온도가 있어요 켈리빈 온도는 섭씨에다가 273 보태고 랭킹은 화시에다가 460을 보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되었냐면은 저는 303대라고 했어요 이게 이게 303도 그러면은 섭씨가 얼마죠 모르죠 섭씨 플러스 273이니까 자 그러면은 섭씨는 뭐예요 섭씨는 303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마이너스 273이죠 303에다가 213 부태니까 땡 30이죠 그렇죠 30이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0도씨다 그런데 30도씨인데 뭐로 고쳐야 하나요 화시로 어떤가 그러면 30도씨를 뭐로 고쳐라 화시로 고쳐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절대온도는 이것이 무슨 온도 켈리빈 온도가 있고요 켈리빈 온도가 R이 랭킹 온도가 있는데 랭킹 온도는 화시에다가 460 켈리빈 온도는 섭씨에다가 27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시로 어떤가 그러니까 이때는 섭씨를 섭씨를 화시로 고치는 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섭씨를 화시로 그러면 뭐냐 이때는 자 F는 5분의 9 C 플러스 30입니다 반대로 화시를 섭씨로 고치는 식은 C는 9분의 5 F-30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시구 법칙이라고 합니다 시구의 법칙이요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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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시구 자 그러면 5분의 9 C가 몇 도죠 몇 도 했죠 30도 했죠 꼬박이 30 플러스 32 그러면 5, 6은 32죠 30, 6, 9, 54 54 플러스 32이니까 얼마죠 86도 랭킹이네요 86도 랭킹 그래서 86도 랭킹은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을 마친데요 1장 폐간공학인데요 1번 문제는 아까 정리한다면 1번은 수격작용이다 만약에 1번 문제 나왔을 때는 수격작용은 어떻게 한다? 수격작용은 어떻게 한다? 아 그 유속에다가 몇 배 한다? 14배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었고요 2번은 D는 Q는 많이 했죠 Q는 뭐? Q는 1번 14배 유속에다가 14배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무엇입니까? 2번 문제는 Q는 A, V 그래서 A, V니까 결과적으로 A가 Q는 뭐예요? 4분의 A가 단면적 곱하기 V에 대한 걸 꼭 기억해 두시라 그러면 D를 뺀다면 D자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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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부이분의 샤큐니니까 D는 뭐다? D는 뭐죠? D는 뭐죠? D는 루트 파이부이분의 샤큐라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압은 1기압은 얼마다? 10m H2를 꼭 기억해 두시라 그 다음에 아까 4번 같은 문제죠 그래서 4번하고 5번, 6번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여러 전달 방식은 뭐다? 뭐죠? 전도와 대류와 복사각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폐된 용지의 7번하고 10번하고 같은 문제죠 이렇게 해서 7번, 10번, 밀폐된 용지 중에 일부의 가진 압력은 모두 1장에 간다 이게 무슨 법칙이죠? 파스칼의 원리다 이렇게 해서 1장을 마치겠습니다 1장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겠습니다 조금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고요 10분 후에 2장 간, 공장용 공구 및 기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한 바카스 5 x 2 하소스 5 x 2 합트 1, 4 x 2 아래압은 1, 5 x 2 숙소 6 x 3